안녕하세요.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에서 테일이 목소리를 연기하게 된 배우 장동윤입니다. 오늘은 자신을 바쳐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된 전테일의 50주기입니다. 청년 전테일은 내 가족, 내 동료가 인간답게 살기를 바랬고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이 겪는 부조리에 맞서서 싸웠습니다. 지금의 노동운동을 꽃피운 전테일의 투혼을 꼭 기억해주세요. 내년에 개봉할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